아 죽지마 아니 지렁이가 맛이 없나봐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초코기와 젤라틴을 녹여서 가짜 지렁이를 만들고요 오레오레 부셔서 가짜 흙을 만들었습니다 지렁이 같애? 지렁이 같애? 입질이 안와 지렁이가 맛이 없나봐 가지고 있어봐 맛이 없나봐 괜찮은데? 괜찮은데 먹을만한데? 왜 안먹지? 흙이 맛이 없나? 아니 어떤데? 괜찮아 단백질이라서 맛있는데? 옛날에 아프면 지렁이를 끓여먹었죠? 아버님 하나 드셔보세요 네? 아프고 먹어봐 먹어봐 아빠 먹어봐 아프고 아프고 아프면 드셨다면서 괜찮아요? 지렁이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네 근데 나는 속이 맛있네 진짜예요? 응 속이 맛있는데? 진짜 진짜 네 지렁이를 끓여먹고 보고 오세요 어떤 맛인데? 진짜 많이 지렁이 나 진짜 그게 아닌 것 같애 아 죽지마 아니 개다 지렁이가 맛이 없나봐요 맛없어 맛없어 우리 이렇게 먹어요? 네? 맛없어 괜찮아 단백질 상없어 우리 이렇게 먹어요? 나는 처음 봤어 아니야 흙이 이상한 것 같아 흙이 흙이 이상한 것 같아 진짜 저 혹시 이쪽에 낚싯빵 혹시 있어요? 낚싯빵 뭐 사실려구요? 네 여보 낚싯빵에서 뭐 살거야? 아 바다 한 번 할 수 없어 지렁이 왜 먹어? 먹지마 그냥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돼요? 지렁 왜 먹어? 왜 지렁을 왜 먹어? 어머 진짜? 진짜 먹은 거예요? 이게 맛이 없네 이게 완료되니까 안 먹으려고 지렁이 왜 먹어? 지렁이 왜 먹어? 애들이 안 불렸네 야 야 너무 맛있어 야 야 왜 이렇게 안 불러 왜 먹어? 왜 먹어 지렁이 왜 먹어? 지렁이 왜 먹어? 지렁이 잘 불렸네 지렁 지렁 맛있는데? 아잇 아잇 진짜 지렁이 샀습니다 승우한테 이 지렁이 몰카를 시킬 건데 승우한테 이 지렁이 몰카를 시킬 건데 섞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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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 고기 잘 잡혀요? 네 많이 잡혀요 아 그래요? 저희 거는 지렁이 오늘 산 건데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몰라가지고 지렁이인데 이거 맛이 없네 먹어봐야 하나 nossa 나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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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왜 va ENS vehicles cierto 확실한 혹시 새 이거 지렁이도 초코예요, 초코 아, 진짜 지렁이 먹으면 어땠어요? 놀랬는데 아버님이 애써 옛날에 아파서 먹기도 했어 진짜 먹기도 했거든, 아파서 이게 동의보겸에 나와 유튜브예요, 유튜브 이건 어려워 이거 아껴먹어야 돼, 이제 왜냐면 또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없어 맞어, 맞어 그건 진짜 지렁인데? 아하하하